아유, 그것도 아닌데 왜 늘 그랬어요? 아, 별게 아니라니, 영재씨. 까딱하면 초상 칠 뻔했어요. 물론 회사장이고, 동상도 세워줄 만한 영웅적인 행동이었지만, 무모했어요, 무모. 자, 어이, 어이, 어이. 아, 잠깐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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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야, 엄살 피지 마. 엄살?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누가 너너바보같이 달려들어서 사고치래? 아, 김윤씨 너무한다. 살신성인. 응? 김윤씨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뽀디가다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야, 원래 이래요. 속으론 고마워해요. 그럼, 너 아까 의무실에서 치료받을 때 김윤씨 계속 울더라. 어, 총집 회의님. 제가 언제 울었다고 그래요? 아까는 놀라서 눈물이 나온 거지. 하하하하.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총집 회의님. 유행과 가서 틀린 거 없어요? 그건 좀 오바 같은데요? 오바가 아니지. 김윤씨 입장에서야 영재씨가 생명의 은인인데, 뭐든 해줘야지. 뭐 해줄래? 뭘 원하는데? 자. 어딨어, 영재? 여기야, 총집 회의? 네, 여기. 아니,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아니, 어디야, 칼에 찔린 데가. 아니, 총집 회의님 여기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든지 해야지. 응급처치 끝나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응급실에서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을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기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네 만에 칼부림이 났는데 아무것도 아니니? 사장님. 그 칼이 스테이크용이 아닌 데다가 병상시 손질이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무딘 바람에 영씨께서 큰 부상을 안 입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영씨께서 워낙 행동이 민첩하셔가지고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비호 같았어요. 어휴, 얘는 어려서부터 내 간 떨어지게 하는 데는 뭐가 있다니까. 김준희 씨. 괜찮아요? 네, 전 아무렇지 않아요. 혼자 가도 되겠어요? 안 괜찮다고 그래도 못 데려야 줄 거면서. 아, 현채 씨. 예, 총집 회의님. 저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많이 놀랐을 텐데. 김준희 씨 좀 바래다 주고 와. 저는 여기 지켜야 됩니다. 왜? 서진영 지배님이 데스크 부탁하고 가셨거든요. 어디 갔는데? 급한 볼 일이 있으시다면서. 퇴근이요? 아니요, 유니폼 입고 그냥 뛰어나가셨어요. 알았어요. 현채 씨는 유니 씨 바래다 주고 퇴근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 우리 집에서 알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나 때문에 영재 다친 것도 미안하다고. 그래요. 조심해서 가요. 예.